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한 엠제이입니다 인천공항에 나와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천공항에서 어디 떠나는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오늘은요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아 인천공항 이렇게 와보는건 또 처음이네 글랜알라키 이번 행사 티셔츠까지 딱 빌리오빠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만나게 될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오실거라고는 진짜 파라 생전에 이렇게 그야말로 도착했습니다 대만에서 오시는데 한국이 더 인상적이고 추억을 남겨 드려야 되는데 hey! 그리고 밀리이이이이이이이 you remember me 네 yes welcome welcome It's more unrealistic when I visited you 한국에 왔으면 더 추억이 느껴져요 한국에 왔을 때 많이 왔어요 네, 네, 네 그런데 10년 전 전이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볼 수 있을까요? 아, 기대해 볼게요 내일은 내일은 짧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alcohol culture를 보여줄게요 기대해 볼게요 제 기억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술을 좋아해요 네? 저도요 날라키의 성지가 된 더현대 서울에 나와있습니다. 원래는 빌리워커랑 같이 여기를 둘러보고 인터뷰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드셔가지고 잠시 쉬고 계시는 동안 저는 이 안에 둘러보고 우리 빛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아쉽게도 원래 이 자리에 제 사진이 걸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창문을 뚫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 같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렇게 시험도 해보실 수 있고 캐스크를 아주 제대로 갖다 놨어요. 여기 새로 나온 텐시에스 그리고 9년이 새로 나온 거 어제 올로로스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도수가 또 48도니까 올로로스 시어리켄 디자인 잘 나왔어요. 예쁜데 또 맛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너무 좋아할 거 같아요. 알코올 향이 있다고 느꼈는데 마시니까 엄청 포롱롱롱 들어가는 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곰콰하니 아주 옛 맛이 나네요. 도수가 59도입니다. 아 아름답니다. 느낌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한쪽에 인터뷰했던 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 조그매졌어요. 한번 뵐 수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강차 인사드리고요. 빌리 워커니벌 힘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불닛나요? 정말 아름다운 freedom. 10, 15, 15은 굉장히 생각나요. 모든 카스크림이 어떤 카스크림을 말하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을 때 올로로스에서 우리의 다크 초콜릿, 모커, 그건 저의 남이잖아요. 이게 한국에 처음이 28년이 들어오는 거니까? 신기해요. 좋은 걸 주셔야 돼요. 아 이건 딱 올로로스랑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사야 될 거 같아. 이렇게 놓고 타고 쫙 굵고. 근데 그게 되게 융단같이 천천히 먹어야 된 거 같아. 뷰리풀 시나몬 얘기하는데 딱 시나몬 향이 나는지. 와. 안 하실 정도로 정말 정말 꿀, 다니다, 그리고 건포도 등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205번, 205번. 어떻게 우리 생일 발수가 높은데 아쉽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롤컬의 cuisine을 먹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한국의 분위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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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Is it dangerous? 네. 네. kræng 갑시다. –arlosafg –가rant invited ADINDERSUROS News. increases ain't it? 정말 pressures. serve yes so no not. 행하게 다시ividED. 네. 아주 젊은 것들 이 담백한 담백은 담백한 담백 담백한 담백 그리고 액컬물은? 42 그래서 혹시 괜찮은데? 아주 expensive distiller 이 소주가 distilled? 네 사실 소주가 distilled 근데 이 소주가 그냥 이 소주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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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서 rice의 향이 이 라면의 라면 아주 clean 여기가 돼 햄 정말 매콤해요 정말 정말 매콤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콤한 음식은 이 버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솔직히 안 매우면 진짜 맛있는데 네, 매콤해요 사실, 저는 매콤한 매콤한 음식을 못먹지 못해요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대해서 이게 제 honor 당신이 먹으라고 뭐지? 이건 계란, 계란 계란 맛있네요 이렇게? 네 좋아 일반적으로 안 섞는 것들은 없지만 오늘 다 섞은 것들은 오늘 다 섞은 것들은 네, 네 내가 그냥 네가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모두 다 끝냐려고 근데 네, 너도 다 끝냐려고 너무 좋아요 좋아? 정말 멋진 것 같네요 제가 조금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000년 전의 스타일이에요 청자, 조선 디남디도 600년 전의 스타일을 만들고 보살는 스타일을 만들고 우리의 개인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네, 네 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이건 다음날uku 입니다. 사례를 보냈다, 그리고 한번 연결하고있다. 아이템을 Strange's 틀린다. 아,ρε트depend다. 네,ate에 감싸여! 이것이 조금 전용해 보니 켄켓을 찍는다. 어렸을 때, 어이없에 대놈의 shutting, 로봇이라고 먹으며, 레토-바퀴송한 타이트. 이런 식당의 식당은 이스라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저희는 아주 일반적인 식당들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식당들이예요. 이것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아주 크리에이틴한 식당들이예요. 그리고 alcohol들이예요. 80s, 90s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식당들은 우리의 식당들이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식당들은 아직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코올한 식당들은 알코올이예요. ㅎㅎㅎㅎ 그리고 1, 한국국에서는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2, 제가 많이 더asingحOStim. 그래서 이 2, 제가 좋아했던 그런 식당들은? 그리고 3, confort 같네. 한국 식당들의 식당들의 식당들은요. 오직 너무 muito 멋져입니다. 그래, 정말 멋져요. 당연히 이렇게idente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예, 아주 아나ris이예요. 네 전 좀 더 음.. 1의 은툴 지만 우선 여러분의 차는 어제 하루에 bridge하면 이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1번에 대해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시간을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더 100% 더 컴퓨터일 수 있는 상황이다 조금씩은 변경이 부족하다 조금씩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없지 않냐고 누군가가 만들지 않아도 모르겠지만 한국 문화가 정말 사랑해요 좋은 작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스키러분들, 어린이도 연락해주세요 정말 놀라게 어린이도 잘 생긴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도 특히 어린이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 seize the moment if ever a chance comes up be brave, be risky and seize, take the chance don't be conservative if you're going to live a conservative life you will live a very flat life if an opportunity comes up go and be whoever you can be achieve everything that life allows you to achieve and good luck you're living in a wonderful country wonderful culture and importantly in all of this people respect and they will respect success so just go for i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your device always you inquires me you're pursuing something pursuing all the time I didn't have a lot of money if you're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do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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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to do this it's hard it's hard all the mushrooms and chisels are going to do i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